2미터짜리 화면된간큼 가파른데? 산색은 험하다 산 내음이 벌써 느껴지니 산이 깊어서 산 내음이 아살로 가득한 곳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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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디 가냐. 그래. 내일 먹으면 맛이 없지. 낮에 뜬 건데. 내일 먹고 싶은데. 안녕. 한번 먹던지. 배부르다고. 저희 먹방 찍는 건 사람 같아. 그래서요? 소리 질겅질겅 내줘요. 소요? 소리 잘나게. 오우. 오우. 치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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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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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